저요? 그래 너 여기 비행기가 어디야? 맞죠? 이게 비행기지 자, 체크하세요 여기 하죠? 하죠? 좋습니다 너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하네. 뭐? 야. 야! 얼쩡거리지 말라고 얘기해. 저 때문에? 난 그러기 싫은데. 원래 한길도 오래 됐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없어가지고. 아, 진짜. 오빠. 오빠. 안쳤네. 오빠. 내가 계속 좋아하니까. 오빠. 아, 진짜. 오빠. 오빠. 야. 좀. 야. 깨끗해. 어? 야. 들어있는. 나도 좋아하는 거 알아 백인호 씨 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랬으면 좋겠어요